10월 10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셨다. 요나 예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로 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로 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칭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로 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지져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이까.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진 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이까. 주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혜하리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이까. 주님께는 자해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이까.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지내다 보면 주임신부님을 도와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미사는 사제로서 당연히 기본이고 주일학교 교리, 레지오 훈화와 선서식 등등 성당에서 하는 수많은 일에 주임신부님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본당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봉성체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성당에 오기 힘든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가서 봉성체를 해드립니다. 사실 근래 봉성체를 다니면서 할머님, 할아버님들께 열심히 자랑을 했습니다. 저 TV 메일 미사에 나와요. 나오는 날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꼭 챙겨보세요! 하고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찾아갈 수 없어서 사실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또 하루 하느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랑하고 또 말하고 왔는데 사실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느님께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사제관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성경구절이 적힌 액자였습니다. 사실 이 성경구절은 제가 사제 서품을 받으며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겠다던 말씀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더 잘 따르기 위해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정한 서품 성구인데 지금 제 모습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고 하기 싫은 일들은 피해 다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성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마르타 성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타의 집에서 예수님 근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중을 드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 모습을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각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도 보기 불편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는 모습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는 다른 일을 하느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리아와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각가지 일을 돕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고 예수님께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드디어 실천하는 요나 예언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리자 피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디어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요나 예언자는 니네벨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을 또 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누군가에겐 본당이나 단체에서 봉사하기를 누군가에겐 기도로 함께하기를 또 누군가에겐 사제와 수도자 성소라는 부르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묻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나를 생각하고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가 지내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기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보그만호송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아멘 내 마음을 주님이 찬송가 2장 성죄성열 나누어 깊은 노래 부르며 주를 찬미하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너무 싫은 작은 부자 인류 주로 주님은 내게 일하옵소서 골짜기는 내두고 푸른 길은 닦아서 거침없이 오실 길 정성절에 만드리라 영성체송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영성체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옥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강남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